지난달 4대강 가운데 금강,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에선 찬반이 엇갈렸는데요. 정부는 최종 확정 전까지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완전 해체를,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 모니터링과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의 주민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금강의 경우 공주보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공도교를 정밀 구조 분석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하수 이용 문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에 앞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수 임시대책을 마련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방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영산강의 승촌보도 인근 지역의 지하수 이용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 뒤 상시 개방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죽산보는 영산강 하구뚝으로 인한 물 흐름에 제약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황포돛대 등 지역 관광 여건도 검토합니다. 이 같은 추가 관찰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됩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대체 관정 등 임시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세종보의 경우 금강 보행교와 친수 공간을 활용한 치수 대책을 위해 세종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개의 보호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은 이 같은 추가 모니터링과 대책을 거쳐 오는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